어디 싼 땅만 보이면 공무원들 부추켜서 그냥 뒤집어 까고 요령껏 잘게 쪼개서 가성비집 다닥다닥 올리고 진짜 내가 지어서 팔지만 솔직히 나도 거기 안 살아 혹시 타운하우스 생각 중이세요? 와 분명 단독은 단독인데 아파트처럼 다 지어져 있어 그냥 몸만 쏙 들어가면 된대 아마 10중 8구는 이래서일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반대합니다 왜냐? 자 바로 시작할까 하다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발 무턱대고 그냥 예쁜 집 영상부터 막 들여다보지 마세요 일단 지난 영상부터 보시고 오세요 그리고 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 찍사홍 왜 타운하우스가 몸에 해로운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부도덕한 입집 학세권 숲세권에다 무려 역세권이에요 네 맞습니다 분양업자들 말 절대 틀린 거 아니죠 근데요 주변으로 살짝만 고개를 돌려보세요 공장, 창고, 분묘, 화장터, 축사, 군부대, 운전연습장 등등등 알고 보니 딱 그 자리만 빠꼼히 개발된 것이지 뭐예요 직접 한번 다녀보세요 이런 데 정말 흔합니다 아 다녀왔다구요 근데 입지 얘기하면서 좋은 것들만 줄줄줄줄 듣다 오셨다구요 그럼 나쁜 것들 역시 줄줄줄줄 빠트렸을 수 있습니다 이부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산 중턱에 빠꼼히 집을 짓다 보니까 딱 그 안, 그 타운하우스 내부만 깨끗하고 안전하죠 거기까지 들어가는 도로는 뭐 좁아 터지던 말던 무너지던 말던 일절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불법 주차 대형 트럭 거들떠 볼 리가 없겠죠 이러니 제가 얘기 안 합니까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 걔한테 딱 대놓고 너 정직하지 못해 부도덕해 라구요 두번째 작다 그냥 작다 집을 최대한 쥐어짜서 아껴가며 올리자 아니 전국 타운하우스 협회에는 이런 표어라도 이렇게 붙어있나 봅니다 시행사가 크건 작건 집을 하나같이 코딱지만하게 짓기로 대동단결 똑같은 40평이라 해도 1층 2층 다락으로 쪼개놨을 확률 무척 높습니다 에헤이 원래 2,3층 다락까지 왔다갔다 하는게 그게 바로 단독의 묘미야 뭘 잘 모르네 모르긴요 아닙니다 그러다 무릎 타나가요 애들도요 어릴때만 좀 신나지 좀만 크면 방 내려달라고 합니다 왜? 더우니까 그래 놓고 이럽니다 주부의 동선을 고려한 아이들에게 꿈꾸는 다락방을 하긴 그럴 수 밖에요 땅값에서 남기기 어려우니까 이 건축비에서라도 가열차게 뽑아 먹어야 하니까 셋째 반쪽짜리 주거독립 예쁜 주방만 보고 샀는데 내 동선하고 전혀 안 맞아 여러분 단독 왜 살고 싶으신가요? 한마디로 자유롭고 싶어서 아닌가요? 지금까지는요 주어진 집에 자신을 끼워 맞춰 살아왔다면 그래서 수많은 불편을 참고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 편하게 하고 싶어서 여기 단독에 온 것 아닌가요? 땡!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타운하우스에 들어온 이상 다시 한번 그 몸을 이 집에 구겨 넣어야 하죠 타운하우스 얘는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탈과 이종사촌이라 보면 거짓맞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라이프스타일 따윈 아웃오브 안중 그야말로 반쪽짜리 전원생활 절반어치 주거독립 어느 날 우연히 타운하우스라는 놈과 만나서 몇 마디 진솔한 대화 나눠봤습니다 야 우리 개가 마당에 좀 들어오기 편하게 해주면 안돼? 1층 거실을 작업실로 썼으면 좋겠는데 주방 없애고 거기다 소재를 좀 넣으면 어떨까? 넙! 안 됩니다 그냥 사세요 후시공 그저 가벽 하나 치워주는 거란 거 몰랐어요? 우리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타운하우스 이 가성비야말로 최대 미덕이죠 니가 원하는 단독주택 라이프 딱 이 가성비 안에서만 허락됩니다 그럼 이만 안녕! 네번째 나도 안 살아 진짜 내가 지어서 팔지만 솔직히 나도 거기 안 살아 어때요? 좀 충격적이신가요? 제가 직접 만나본 몇몇 시행사 대표님 분양회사 대표님들이 실제로 제게 했던 말입니다 아 물론 모든 시행사 분양회사 대표님들이 이런 마인드는 아닐 거예요 저도 그러길 바라구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도 많은 분들 생각이 딱 이렇습니다 집은 집이 아니다 돈이다 어디 싼 땅만 보이면 공무원들 부추켜서 그냥 뒤집어 까고 요령껏 잘게 쪼개서 가성비집 다닥다닥 올리고 현관, 주방, 화장실에 번쩍번쩍 금붙이 몇 개 주워 달면 아니나 다를까 금방 줄 서고 딱딱 몇 장씩 떨어지는 정말 신기한 돈벌이 물론 저도 압니다 이런 진흙탕 속에서도요 아주 귀하디귀한 아주 보석 같은 타운하우스들 분명 있다는 걸요 진짜 집을 돈으로 보지 않고 정말 내가 살 것처럼 아주 열심히 공들여서 만든 그런 집 분명 있다는 사실이요 자 근데요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아니 구분해낸다 해도 아마 100%는 아닐 겁니다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타운하우스가 이렇습니다 자쪽이 들고 있는 폐가 좋은지 나쁜지 이쪽에선 결코 알 수 없는 위험천만한 도박 그냥 괜히 힘 빼지 마시고요 그 시간 그 에너지로 직접 본인이 땅 사서 집 지으세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 재산을 건 승부 인생에서 절대 하는 것 아니니까요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주거독립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